언니 이렇게 부터 저기서부터 물이 산에서 내려옵잖아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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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수로 가 이 호수 물 좀 보여줄게 얼마나 칠성사이다 색깔인지 제대로 보일라나 보자 크게 하자 진짜 말지 언니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얘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배들 있고 산 있고 여기 있고 산 있고 저기 아저씨들은 귀신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런 물이 여기저기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 내려가도 되는데 유진아 가세요 어 행복해 저희는 행복해요